3단계로 그때 게임을 시작하는 이런 3단계 구성으로 컨텐츠가 실행이 됩니다. 근데 저희가 게임을 시작할 때는 이게 이러한 역할이 주어지는데요. 이러한 역할을 설계하는 시스템이 블루프린트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. 이 액터에는 항상 트랜스폼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. 이렇게 액터로서 만들어지게 되고 저희가 월드 아웃라이너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하죠? 저장을 하죠. 그러면 왜 언리얼 엔진에서는 월드라는 월드 세팅도 있고 레벨도 있고 저장한 파일은 왜 레벨이냐? 뭐 이런 이제